절방 못쓸 때 죽여봄 저는 손 느려서 차단 잘 못함 아하튼 어.. 대면은 무효화 장막 상급투명화 아 나 급자 없는데 형들 2대3 잘해줘 왜 하필 나야 근데 안오네? 이러면은 뭐 이득인데? 끊었다 흑요석 흑요석 금왕 끝 설착이 아 차단됐어 변이 일렁임 꿈에 숨겨 마토냐 비습 아 죽 됐는데? 힐러형 나 한번만 케어져 되돌리기 얘 금왕 쓴거 아냐? 금왕 없잖아 특위점 아니네 어 아 또 차애나 했어 힐러 끊고 보내자 엘에메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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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이 전세약 아 또 차단이야? 아 이마이로 언어 아 1대1 뜨자 형 형 왜그러게 싸움을 잘해 he 왜그러게 싸움을 잘하냐고 ャ 죽자 그냥 벽 화훼 마차 활방 월방 소소쳐야지 얼방끝이잖아 끊었어 죽여봐 도적형 제법 잘했어 나 견제하는거 박수 하지만 나 브론즈 최강 고흑 위험했다 근데 발차기 다음 차단할거 없잖아요 공울 공포 나 공울이 있었는데 안쓰고 있었구나 까먹고 흑여석 비늘 지지 하아 사 삼 전사 컷 그만 끝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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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위에 버그야 저거? 나 갑자기 에러났는데 뭐야 이거 뭐해요? 뭐야 방금 위에 못뜬거야? 뭔가 뭔가 잘못 눌렀나? 아 도적 스킬이에요? 근데 위에 왜 떴지? 아 그런게 있어요? 내가 좀 마중 좀 나가줄까? 그냥 날 쳐라 날 쳐라! 드루 이것들 어디갔어? 다 숨어있어 어 하신 해제 얼회 껍질 생봉 일렁임 얼형 얼형 화염복품 세나리 두강 얼회 껍질 폭쇠 얼형 폭쇠 일렁임 광재 마차 광재 화염복품 광재 강재 퍼바 세나리 폭쇠 피 폭쇠 광재 폽쇠 울형 일렁임 엘리기 껍질 과성장 빛 화염폭풍 소생 광재 일렁임 법사 컷 쇠포 행포 회박 두감 껍질 화심 신속 세나리온 해제 소생 야돌 탑 무껍 광재 껍질 화성장 주강 행포 회박 세나리온 광재 주강 야광 공간 멈춘 공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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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 아무 매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